내게 말하지 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저는 대구 싱어게인 대구 콘서트 1부를 끝내고 지금 밥 먹고 좀 쉬고 있습니다 밥 먹고 좀 쉬고 있어요 apologized 밥 먹고 waiter 밥 먹고 저기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убention Salz 밥 먹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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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만화. 어떤. 어떤. 어떤 느낌이죠? 대구 너무 더워요. 제가 어떤 동물이랑 닮은 거 같냐고요? 저 원래는 사막여우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저 요즘 아기 골든 리트리버. 제가.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정수리를 보셨나? 쉬는 시간. 어? 증명이다. 아린아다. 남편에게 아가 맡기고 저는 라방 시청 중이에요. 잘하셨네요. 커피 마셔요. 커피를 마셔줘야 조금 뭔가 피가 쫙 흐르는 느낌. 저는 데뷔 때부터 좋아했어요. 감사하네. 감사하다. 여러분. 여러분. 러시아어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스파시바. 스파시바. 고맙다. 라는 얘기일걸요? 아마. 어머. 처음으로 들어와 보네요. 신기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으실 때마다 저도 같이 웃고 있어요. 많이 웃어주세요. 많이 웃자. 고맙다. 네. 요싱어게임버스. 댓글 하나하나 답변해주시고. 너무 좋아요. 저 리베카 너무 좋아 보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이제는 말을 해줘요. 감추인 진실 말해주세요. 리베카. 헤이. 나의 사랑 리베카. 리베카 대신. 대구콘 예매했었는데 못 갔어요. 아쉽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코로나가 위험해요 여러분. 방금 스벅에서 일하다 왔는데 스벅 마시고 계시네요. 짠. 고생했습니다. 태호 단독콘 소치. 소치. 꼭 합시다. 성민이 형 안녕하세요. 태호. 숙제해야 되는데 라방 들어왔어요. 어차피 저도 라방 오래 못하니까 조금만 놀다가 할까요? 조금만. 다음 기회에 꼭 만날 수 있기를 태호님 응원합니다. 감사해요. 성민이 형. 더위 조심하시고요. 남팬도 있어요. 우리 남자 팬분들이 또 이게 또 아주 또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는 잘 안 하시지만 이렇게 또 뒤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응원을 엄청 잘해주시고 계시는 걸 저도 압니다. 더쿠의 삶 행복해요 태호라서. 루아 안녕. 앵쿨 서울 앵쿨콘 취소돼서 아쉬워요. 맞아요 진짜 저도 서울이 또 하고 싶었는데 사실 서울이 아니라 뭐 모든 다른 지역 전부 다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쉽죠. 일곱시 반 대구콘 있다가요. 재밌게 즐겨주세요. 스피크 스페인시 더욱더 도착했습니다. 아 맞나? 안녕하세요. 하와이유 You're cute and your voice is beautiful. Thank you very much. 러시아, 러브 유. 대호. 러브스, 르블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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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